나 헤어질까봐 왜? 너무 잘 먹어 뭘? 밥? 잘 먹으면 좋은 거 아니야? 잘 먹으면 좋은 거지 얼마를 먹는다고 먹는 것 같고 그래 그냥 잘 먹는 게 아니라 잘 차 먹어 자기야 나 배고파 언제 다 돼? 어 거의 다 됐어 배고프지? 잠깐만 짠! 히르프 볶음밥 완성 와.. 자기야 백종원 아니야? 뜨거우니까 천천히 먹어 진짜 내가 먹었던 것 중에 제일 맛있어 진짜 그렇게 맛있어? 천천히 먹어 체해 진짜 최고 와 진짜 진짜 맛있어 덕스럽게 먹네 우리 오빠 다 왔다 오빠 전에 말한 그 동기 기억나? 무슨 동기? 응 아니 걔가 과자 할 때 나무위키를 긁어서 냈는데 교수님이 에이플을 줬다? 이건 좀 아니지 않아? 응 나무위키를 의견이 돼 진짜 아니 나는 이틀하고 꼬박채서 고생했는데 누구는 손가락 깍딱하고 에이플 받고 이건 진짜 불공평해 응 불공평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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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와 진짜 너무 맛있었어 진짜 이거 팔아도 되겠는데? 다음에 또 해줄게 어 또 해줄게 별거 아닌데?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 아님? 우리 오빠들 지가 다 쳐 먹어 응 보기 좋은데? 야 네 음식 그렇게 맛있게 먹는 것도 능력이 에휴 그래 이건 그래도 좀 귀여웠어 근데 오빠 우리 다리 앞인데 앉았다 가자 그래 응 동압빵 먹고 싶다 지금 날씨에 딱인데 사갈까? 저 앞에 팔렸는데 진짜? 혼자 갈 수 있겠어? 같이 갈까? 아니야 혼자 갔다 올게 맞다 나 현금 있는데 이걸로 사 감사합니다 갔다 올게 오빠 요즘 붕어빵 물가가 이렇게 올랐었나? 그니까 붕어빵 하나에 천원이더라고 강남이라서 진짜? 나 어렸을 땐 천원에 다섯 마리였는데 그치 나도 어렸을 때 한 천원에 열 마리 했거든 요즘 물가가 너무 올랐어 근데 사장님 보니까 팥도 그냥 뭐 그냥 그런 거 쓴 거 같더만 응? 이 공무에 금이 들었네 이거 어떻게 하나에 천원이지? 난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오빠 혹시 오면서 먹었어? 아니 그럴리가 안 먹었어 그치? 먹자 먹어 아이고 오면서 손이 너무 시려온나 보지 그래 나도 아빠 물 떠다 줄 때 한 입 먹고 다다 줘 그래 이것도 나는 귀엽지 이거라 씨발 또 있어? 해반데 오빠 여기 분위기 되게 좋다 그치 내가 이니스타에서 찾았어 센스 뭐야 언제 또 이런 데 예약했대 망시겠다 잘 먹었다 여기 맛있네 희루야 응? 소스 다 남기는 거야? 응 다 먹었는데 소스밖에 안 남았어 아까운데 저기요 그 혹시 여기 공기밥 하나 있나요? 어 공기밥은 그 따로 없으신데 필요하시면 따로 드릴까요? 아 진짜요? 아 감사합니다 주신이 어 그 두 개면 될까요? 아니요 하나만 주세요 하나만 아주 맛있다 으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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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흥 완전 이렇게 하면 리조토로 돼가 나 어흐 왜 먹을래? 응 안 안 음 이렇게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아, 내가 너무 예민한가? 그래, 이런 모습도 처음엔 다 좋았는데 오빠, 미안. 내가 늦었지? 아, 아니야, 아니야. 별로 안 기다렸어 그래도 추웠을 텐데 미안해 아니, 진짜 괜찮아 잠깐만 짠! 나랑 만나줘서 고마워, 이루야 뭐야, 언제 이런 거 다 준비했어 그래, 내가 너무 예민했어 이렇게 착하고 순한 남자친구가 어딨다고 당연히 준비해야지 300일인데 오빠, 우리 케이크랑 같이 사진 찍자 어, 좋지 그러면 안 돼, 이대로 찍자 왜? 어, 빵이 보여, 빵 빵? 빵? 빵이 왜? 오빠, 케이크 불량인 거 같은데? 사은 거 같진 않던데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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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진짜? 응? 응? 이야, 더 nghĩ성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